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압사 참사 사망자 수가 31일 오전 0시 현재 154명으로 잠정 집계돼 경찰이 최초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이태원에 갔던 사람 중 한 명이야, 미러, 미러 라고 말하는 등 SNS를 통해 푸시맨 일당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뒷줄 남성 5에서 6명이 고의로 밀치는 장면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알려진 이태원 헬로윈 축제 영상을 보면 분비는 이태원 거리 뒤에서 한 남성이 손짓하면 앞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한꺼번에 밀려납니다. 여러 명의 남성이 동시에 미러, 미러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군중들은 파도처럼 휘청거렸고 나가자라고 외치며 밀치던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러 술에 취해 또는 재미삼아 주변 사람들을 밀치고 뒤에서야 낼들 처하는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 라며 서로를 강하게 밀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참사를 일으킨 골목길 주변 cctv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각종 sns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다양한 형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며 고의상해, 살인, 살인 등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푸시맨들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154명의 사망자들보다 한국인 집단이기주의가 전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찰은 철저한 추정을 통해 이태원 푸시만 일당을 검거해야 합니다.